핫워터비치 아까 얘기했던 화상 온천수가 나오는 비치 있잖아요. 근처에 캠핑장 같은 느낌의 숙소가 딱 하나밖에 없네요. 가격이 80달러 그러는데 차 주차만 하고 안에 쓰는 건 싸지 않을까? 뭐 어쨌든 주변에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그쪽은 관광지니까. 일단 첫 번째로 주차장이 여기가 있어요. 여기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유료 주차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긴 안 되지. 얼만진 모르겠지만 다시 갑니다. 탑10홀리데이파크 일단 가보자. 와이파이도 내고 뭐가 다 있다고 하니까. 200미터 앞에서 라운드로 있고 키층에 있고 드론 플리시. 드론은 못 날리고 로우 타일. 4시 지금인데. 지금인데. 오늘 출신에ρω신으로 눈물이 점점이 되는 거죠. 다 Several 직업이나 투자 강한지로 오직 고 nich인으로 1%를 넓는 거 사람들을 써뿰고 있네요. 저만의 미성적인 점은 머리를 지켜받고 있네요. 저는 잘 확인하기는 전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기다리게 해주는LS에는 노룹한 점은. 여기itch생아보다는 점은 모자를 솟을 먹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입니다. 딱히 나빠 보이진 않는데 굳이... 와이파이도 무료 와이파이가 아니라 기가당 얼마 그런식으로 돈 내고 써야 되는 와이파이더라구요 아하 여기 24시간 파킹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된다고 하네요 화장실이 있고 저기 뭐 수비니어 샵 같은 곳이 있고 여기... 파킹 페이가 있는데 뭐 12시간에 25달러? 1시간에 사달라고 아니 그러면은 21달러 주고 아까 그게 먹지 저희 바다는 예쁘긴 한데 기왕에 가난하게 여행을 한 거 오늘 하루는 안 쉬도 될 것 같아요 여기 프리카파크가 있네요 얼마나 후지길래 뭐 볼 차이도 없구만 하... 오케이 저 말고 다른 캠퍼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 처음 와 온 거잖아요 느낀 건데 다들 연인이에요 아까 그 애는 가족이었고 일단 화장실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고 볼게요 여기 화장실도 물을 내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물 자체가 없어요 이게 뭐야 물을 쉴 수가 없는데 뭐에? 그 있으면 해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고 숙박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2km 더 2km 더 2km 아... 지금 우리가 여기 땅 위에 서 있는데 2km 아래에 용암이 흐르고 있는 거 같아요 그곳에서 데펴진 물들이 올라온다 그걸 이렇게 느낄 수 있다 가 핵심인 거 같고요 어마어마한 감동을 주는 영상 필리핀 마요 몰케이노 레가스피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환태평양 조산대 부레고리 태평양 판의 남쪽 끝자락에 속해 있는 곳이 이곳 뉴질랜드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도 한 3년 전에 섬에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관광객이 열매맹 죽었다고 하고요 그렇게 활발한 아 이거 뭐야 엄청 차갑잖아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모래사장을 파면은 천연 온천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저기 모여있어요 이 날씨에 저기 옷 벗고 있는 분들 보세요 아... 삽을 들고 오셨구나 아... 엄청 뜨거 같아요 딱 좋네 소금으로는 아닌데 뜨거운 수준인데 여기서 장난 같은 거 치고 싶은데 물에 닮는 건 말고 내일 아침에 흘러나는 물로 세두 정도만 하고 가는 걸로 물 진짜 뜨거워요 자... 여기 가족탕이 있구요 여기 젊은이들 뭔가 재미는 없어 보이는데 굉장히 재밌게 놀아보려고 안 가지만 뜨고 있구요 저희 연인들의 그리고 저분들은 맥주 마시고 있어요 이야... 세상에 이런 풍경 보면서 따뜻한 물에 앉아도 맥주 마실 수 있고 그런 곳이 어디있어요 세상에 미춘 날씨... 추우시겠다 저분은 저희 요정이 땅 파고 계시구요 뜨거운 물길에 올리고 계시구요 아이고 뭐 먹니? 보여?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너무 가까이 갔다 여기 아까 들어와 있던 차들 다 나갔어요 저만 나왔네 이렇게 짜게 치우고 가는 곳인가봐요 자... 뭐를 먹어볼까요 오늘 점심 겸 저녁 식사는 일단은 처리를 해야되는게 있어요 우와... 원해 소고기가 있어요 소고기 가스까지 챙겨주는건 대박이다 이런게 센스죠 오우씨... 그래 이거 봐봐요 병따기에 이런 컵 접시 몇 개씩 이렇게 최종 안에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90원 90원 그게 없었어요 그거 있잖아요 접시 몇 개만 더해주시면 안돼요 그거 얘기하면 그냥 사서 쓰겠다 싶을 정도로 당연히 챙겼으면 하는 것도 있었는데 안 챙겨주시더라구요 오케이 자... 고기부터 볶을겁니다 이게 근데 볶음용이 아니라서 어이구 치가 들뚝 들어가보었네 젓가락 다 둘러붓네 아우씨... 참기름을 좀 넣어야겠다 아니에요 꺼내야 귀찮아요 이거 봐 벌써부터 설거지가 어려워졌잖아요 자 설거지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술 들어가겠습니다 고기의 육수가 아주 깊게 배어나는 맛있는 라면 아 참기름으로 볶았어야 되는데 아이... 어떻게 해야 더 맛있게 먹을까 참기름 한 세 방울 넣어주겠습니다 아 끝나고 넣어야 되는데 아... 우리 마늘 우리 마늘이 맛있는 마늘인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국인은 마늘 친 라면 수출용이기 때문에 건더기를 많이 준다고 합니다 별로 많아 보이진 않아요 어쨌든 수출용 코리안 로즐 계란까지 넣을까 소고기가 있는데 계란도 들어가야겠죠? 계란 한 개 정도 넣을게요 바람 아... 휴지가 없네 녹으니까 아주 그냥 상추가 그물음을 그물음을 못쓰는 상추가 되어버렸어요 뭐야... 갈매기 드려보고 있어요 냄새 맡았나? 양상추 고기라면 고기 어떻게 먹을지 아직 모르겠어요 한번 먹어 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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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소고기 핏물이긴 하지만 미디움으로 먹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제가 호주에 있는 동안 라면 스프가 있어가지고 스파게티면으로 라면을 먹었거든요 확실히 우리나라 라면 면에 되게 쫄깃한 맛이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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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피라내려라 정물로 설거지를 할게 하... 오케이 일단은 캠핑카에서 요리해서 먹어보기 성공 하...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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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아까 이렇게 아까 위로 주창이 있는데 샤워를 할 수 있다네요 자 그러면은 발 백업하는 동안 여기 물 좀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씻고 샤워까진 아니더라도 세수는 하고 오케이 와... 밀물이 들어와서 아까 그 온천 싹 사라져버렸어요 길도 없는 거 아니야? 4시가 썰물이었으니까 지금 3시간만에 물이 이렇게 차버렸네 그럼 내일 아침 4시 반에 열려도 못 즐기는구나 와... 내가 나이스 타이밍이 왔구나 진짜 물만 떠가지고 와야겠다 오는 길에 길이 막히겠어요 길은 있나? 아... 아닌 거 같다 못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 엄청 돌아와야 돼요 지금 여기에 갇힐 수도 있겠다 빨리 탈출해야 될 거 같아요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계속 올라와 아굴 복사 잘되고 있지? 아... 아... 오 덥네 이렇게 정원의 궁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새벽 3시 40분 좀 일찍 잤더니 중간에 깼고요 더 살까 이러는데 아니에요 지금 온도가 15도예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9도, 6도, 4도 막 떨어지네요 어쨌든 제가 렌트카를 빌린 동안 날씨가 춥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이죠 근데 대신에 날씨가 계속 비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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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워요 아... 드론도 날리기 쉽지 않을 거고 일단 새벽 5시에도 비 온다고 그러네 새벽 4시 지금 썰물이에요 깜깜해서 뭐가 촬영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새벽 마실 좀 나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은 그럼 좀 일찍 시작해서 일출 보러 갈게요 되게 예쁜 데가 있대요 아이고 나름 아늑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네 바닷가 가는 건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에 비 많이 왔어요 빗소리를 담지 못했네요 자느라 바빠서 아이고 저기 또 온천이 많이 있대요 유류 주차장 어제 왔던 곳이고요 여기서 물도 받고 샤워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야 누가 샤워실에 있다고 그랬어 아 이건가 이걸로 샤워하면 얼어 죽지 한김에 내려가볼게요 굳이 안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도 생겼고 해두지 보기에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캐서드로 코브라고 갔다 온 사람들 평에 너무 좋아서 가보려고 온 거거든요 여기서 한 6시까지 버텨보고 봉이 트고 있어서 바깥에서 새소리가 들기 시작했어요 피가 아직도 내리고 있네요 일출은 못 보는 게 확실한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마을 사람들 사는 동네에서 캠퍼벨에 짱 박혀 있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적당히 비가 그칠 때까지만 여기서 좀 버티다가 비가 도저히 그칠 기미가 안 보여서 그냥 가려고 합니다 드론샷을 원래 날리고 싶었거든요 안 될 것 같아요 카메라가 화질이 좋지 않아도 봐주세요 방수된 카메라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에 노 캠퍼벨이라고 써있어 가지고 와 진짜 이 동네는 살 데가 없구나 생각했는데 여기 뒤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되는데 돌아오는 게 어디서 뭐나 사먹으면 되죠 와 날씨 미쳤네 이 집이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언덕 위에 차를 드는 것도 느낌이 있는데 집에서 이 비가 보여요 바닥 아 술을 왜 켜놨지 지금부터 렌탈하고 쓴가 나는 저 캠핑카를 어떻게 차를 빼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화장실 놔두고 저희 데크 놔둔 다음에 거즈용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뷰 즐길 수 있네 오늘 새벽에 왔다가 주차비에 놀라서 도망간 곳 캐서드로 코브로 가는 입구 진입로거든요 여기가 하헤이비치에서 쭉 해서 아 코브까지 한 번에 가는 배가 있구나 15달러 나쁘지 않네요 저는 땡전 한 푼 쓰지 않고 이곳을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 인 트랜스 둘레길 수준일 거라 생각합니다 해양 자원이 풍부하고 바위섬들이 보여지며 오랜 시간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기이한 풍경들을 볼 수 있다 그러니 스노클을 즐겨라 여기 파킹에서 출발해서 여기 다시 다져줍니다 제가 시간 10분 온 것 같은데 20분이라고 하는 거 보면 10분이면 도착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을 이 숲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네 일단 이 숲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이상한 깃털 이 화면으로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쁘네 이 자식아 한 번만 보여주고 날아가 한 번만 아 이 자식아 아 이 자식아 아 진짜 아 좋네요 빨리 끝내야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체온 떨어져요 캠퍼맨을 빌리면 조금 더 저렴한 여행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여기 중에 부대비용을 빠져나가는 게 더 많네요 다행히 지금 첫날은 배우는 다 피해 간 거 같아요 적당히 즐길 것도 즐기고 있는 거 같고요 내일은 샤워를 하기 위해서 캠핑 사이트에 들어갈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안 그래도 될 거 같아요 앞으로 가게 될 루트에 3개의 온천이 있대요 소금 온천 라듐 온천 또 하나가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으로 가서 온천에 따뜻하게 몸도 녹이고 씻을 것 씻어내고 아마도 하루 더 길거리 노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거의 도착했어요 라이프가도 있고 뭐 완전한 시든 빛은 아니라는 거 아이고 좋다 하프안은 빗물에 쓸려 내려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했다면 여기는 파도에 깎아 내려간 굉장히 오랜 시간 침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파도를 드러내주는 아름다운 절벽들입니다 드론으로 여기 한번 이겨내야 되는데 우와 물에 막 뭐 튀어올라요 빗물이 튀어올르네요 이렇게 많은 바다를 가봤어도 또 이런 풍경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깎아 들어간 지형도 너무 예쁘고요 키든 파라다이스 같은 느낌이고 국민은행 오셨고요 여기 DC 인사이드 오셨습니다 쪼리까지 올라가서 새겨넣게 되면 뭐야 비가 비가 왜 안 약해져 해주면 비가 안 온다 이제 이번 태평양 여행 서태평양 여행의 그 끝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를 마지막으로 태평양 서쪽 바다는 끝내게 될 것 같고요 쩍쩍 끝에 있는 남미 실내 싼티아고부터 동태평양 여행 하지만 남미 여행이 될 것 같아요 호주부터 뭔가 적응 안 되는 음악 증창의 느낌들이 들기 시작하지만 여러분 뭐야 조유 때문에 갇힐 것 같아요 여러분 썰물 들어왔어요 썰물 들어왔어 도망가 썰물 들어오기 전에 도망가야 돼 우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물 빠질 때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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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10분만 지나면 저기 발에 물 묻히지 않으면 못 넘어올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십시오 남태평양 내가 왔다 드디어 태평양의 남쪽 끝까지 내가 왔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두발 잠깐만요 이게 너무 예쁘잖아 와 햇볕 뜨거운 날에 이거 보면 진짜 무슨 아담과 이브 블루라곤 느낌 죽이네요 뜨거운 날에는 이걸로 타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감기 걸려요 아까의 퓨리리 그루브 길을 통해서 특별한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디로 빠져가는가 아까 분명히 들어가는 길이 없었는데 아 벌써부터 잘못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차 바닥 다 드러워지겠네 아 오늘 온천에서 목욕할 때 신발도 같이 목욕하는 걸로 한번 죽을뻔 했구요 아 괜히 왔다 이분도 여기 세우고 뭐 하시는거지 뭐 수영하려고 하시는거야 여기 뭐가 있어요 못 볼 걸 부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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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에 다 왔던 곳이에요 여러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